당신의 열정의 날개가 되어줄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롤 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롤이 선택할까요? 훌륭한 기술 역량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수료생 취창업률 93.6% 수료생 창업기업 110개 다양한 목표, 하나된 열정으로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롤 변화의 시대, 소마의 시대가 온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 세상의 중심이 될 제12기 연수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연수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훌륭한 뛰어난 연수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네트워킹하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본 과정도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연수생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친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좋은 경험들 쌓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다 같이 힘내서 하나의 프로젝트 끝까지 완수해보는 게 큰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원하겠지만 인증하는 것보다도 이 과정 자체를 익혀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이 된다 12기는 된다 그들의 의미 있는 도전 지금 시작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함께합니다